I'm my name is Songha, my name is Songjung, I'm Yuno, I'm Nyoza, we are ATEEZ, my name is Chesai, my name is Mingi, I'm Uyung, I'm Jongho, we are ATEEZ, 좋아요. 그러면 다음 멤버, Yuno 씨는? Yes, I choose there. There? Okay, Yuno choose there. 다음 나도 해보고 싶다. My first stage is difficult to draw, but Mingi is easy. Why? Why? Because you are so handsome. Yeah, because his eyes are so very beautiful, so I'm drawing is very difficult. Yeah, Chib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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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It's good! Oh, it's good! It's good! It's good! It's good! 잘하시네요? 코코! 코코! 어느새 데뷔 6년차 앞으로 아이돌이 된 에이티즈 멤버들 에이티즈가 되기 전에 첫 항의를 시작한 그 순간으로 지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간다! 지금 몇 년이야? 6년 전인데요 형? 2018년데요? 지금 2018년으로 돌아왔습니다 멤버들이 나 내일 학교 가야 돼 우리에게서는 보일 수 있게 우리 베르마 불러불러 우린 지금 불러 타올라 불꽃처럼 에이티즈 사랑해요 나는 여상 도베르마 나는 선희 간장게장 나는 우영 양념게장 나는 민기 핑키공주 좋습니다 누구나 못 찾는 건데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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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부럽다 음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케이 다음 타자 없나요 다음 타자 없나요? 제가 안경 줄게요 안경 넘겨주세요 아니 비티 나오고 있습니다 오 다음 인사의 주인공은 에이티즈 정윤오호 멋있다 너도 멋있는데요? 잘 어울린다 여기 어디? 아이돌라디오 우리 에이티즈는 아이돌라디오 6일만에 나왔지 너희 날 수 있니? 아 디스랩인가요? 여기가 집인지 어딘지 모르겠어 숙소인지 여기지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가 바로 우리집 침대 바로 누워 야 멋있네요 아 이효씨 괜찮은데 지금 누구한테 할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네? 뭐 누구든요 아 대사인 모두에게 6일만에 나올 수 있어요 제 귀 빨개졌어요 지금 부끄러움이 저러거든요 팬분들이 지금 아주 포복절도 해가지고 너무 웃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뭐야? 뭐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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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았어요 와! 와! 아 이거 어까노 아 뭘 어까노 갑자기 판단하실 거예요 어까노래요 내가 빨랐는데 오케이 오케이 우리 멤버들 40% 볼까요? 아 좋죠? 골라주세요 빨리 골랐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내가 보는 거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아 여기 하지 마 이런 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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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생각만 하는 사람 강요상이야 야 우영이랑 원래 비율대로 나온 우영의 사진 우영이랑 우영이랑 산이 보이세요? 산이랑 우영이랑 산이 보이세요? 확대해보세요 오 그거로 밝기를 최대로 밝기를 최대로 올리면 하하하하 하하하 이거 괜찮아요?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저거 합성한 거 아니야? 하하하하 아 저거 합성한 거 아니야? 하하하하 이게 포스팅으로 공식 사진에 올라간 사진입니다 하하하하 미쳤다 이게 팬분이 아셨다는 게 나한테 더 웃겨 얼마나 웃기셨을까 팬분은 이거 보고 뭐가 있는 거 같은데 하고 밝게 올렸는지 생각도 없어 저 때가 저희 또 자켓 촬영 그때 이제 내가 와이파이를 쓰고 싶어서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비닐 번호 치는데 비닐 번호가 너무 어려운 거야 저 진짜 멋있어 근데 갑자기 비닐 번호가 공유되었습니다 하면서 와이파가 연결돼 근데 뒤에서 갑자기 누가 우리 다 해래 진짜로 다 멤버들마다 반응이 다양해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받은 사람도 표정이 설레가지고 누구..누구지 이러고 알지 아 요즘에는 대부분 그 리액션 네 잠깐만 이제 이거 리셋이죠 이거 기회 리셋이죠 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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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와일라인 무해 프로미스 무해 너가 다시 해 다시 해 아 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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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잖아 모르잖아 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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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할게요 우영 스테이 고맙습니다 카메라 감독님의 카메라들이 가르친 가르친 멤버 콜 콜 그냥 카메라 감독님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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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된 사람 아 그래 오케이 재밌다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나 이게 나 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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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예요? 저예요? 결과 알려주세요 저희 몰라요 우영이 뽑아주신 분 손 sections 2 3 Skatk 트로피는 직접 픽업 해주시고요 장갑 끼시고요 레쓰 장작이 불 붙이는 사람 같은데요 사장님 여기 수 떨어졌어요 따끈 따끈하게 주세요 사장님 이거 볶음밥이요 사연이.. 또 이렇게 토크왕을 뽑히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또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 멤버들의 부모님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제가 토크왕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요 질보단 양입니다 양으로 승부하세요 저게 정답입니다 질보단 양선생, 정우 형 야 유노야 유노야 나 이거로 빠졌다 나 이거로 빠졌다 나 이거로 빠졌다 이끌 빠진 호랑이 이거로 빠졌다 사망이 있고 이태한은 범위를 이겼나봐 우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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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간거야? 야! 승부 승부 승부가 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요 해보지도 않고 아무도 모르는 거야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축하 명 박지원 명씹 잘한다 이 누구를 때려버리지 야! 이건 아니지? 무기로 때려 야! 이건 아니지! 이거 믿어라! 걸리면 바로 3라운드 저는 태어나서 참참참을 접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운데 있는 건가 없는 건가요?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긴장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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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참참! 아니지! 내가 맞히면 무효야 아니야! 3점 4기잖아! 3점 4기잖아! 내가 말했다 3점 4기라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 그래! 참참참! 아하! 이제 봐주면 끝났습니다! 오케이! 이러면서 머리를 어지럽게 하면서 참참참! 가만있었어요! 아니야! 민기 방금 제 가운데 있는 거 참참참! 이랬어요! 아유 진짜! 참참참! 민기씨 우리 제 양경을 합시다 알겠죠? 민기 너는 봐요! 솔직히 말이에요! 이쪽에서 안 했어요! 인정! 오케이! 어차피 이 거니까! 참참참! 두번째 승리! 두번째 승리입니다 여러분! 두번째 승리입니다 여러분! 승리가 코앞입니다 여러분! 원래 승리랑 막판 뒤집기죠! 웃어? 웃어? 뭐? 이야! 오케이! 다시! 참참참!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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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건 들고 갈게 아 여기다 수건 여기 있다 진짜 못한다 참 참 참 진짜 못한다 참 참 참 오세요 참 참 참 첫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막 А joints 아니야 그거 잡는 거 아니야 자가! 잇 벌려 약 700m 앞 제주도 내가 대양 내가 때야 제일 때이 잘 나가 사랑한다고? 사랑해 21 영어로 아 21 영어로 어 몰랐네 21 영어로 끝 끝 끝 끝 끝이야. 맞춰야 돼요. 하나 둘 셋! 정답은요? 스페인어 하면 돼요? 먹고 배불러서 못 맞춰. 민길 좋은 게 못 맞춰. 어 하는 게? 식곤증! 식곤증! 식곤증이 무슨 시간이라며 홍준이 이것도 왔네 라고 하잖아. 아 홍줍 타임! 어허! 그거야? 그게 답이야? 어허! 레츠 고! 무슨 마마에서 홍줍 타임이 문제로 나와? 아 진짜 방탄소년단 선배님 노래! 어! 작은 것들을 위한 씨? 뭐? 방탄소년단! 빵상! 선배님! 방탄소년단 선배님! 선배님! 방탄소년단 선배님! 빵상 재빨리? 노래야! 무슨 노래인데? 그쵸? 7글자! 심지어 8글자야. 윤동주 선배님처럼 양송! 아 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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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선배님의 깡! 땡! 어... 인하우스! 앤... 그리고... 아 그리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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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왜 몰라? 경기? 아! 인하우스! 집에! 룸? 방에! 침대! 아니! 아니! 화장실! 화장실! 오케이 정답! 포동포동 내뱉쩔! 도! 괜찮다! 나쁘지 않다! 자 다음! 포 해보도록 하여라! 포! 포! 포승줄로 묻겠습니다! 임금님 마음을! 도! 젊은 비가! 젊은 비가! 젊은 비가! 다들 잘한다! 아, 정말 잘한다! 다 망했다!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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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비가! 젊은 비가! 젊은 비가! 젊은 비가! 모르대! 이러면 공주이 떠있다고! 이렇게! 우와! 아! 보여줘! 보여줘! 내가 옆에서 이걸 해줄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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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정의! 야! 야! 우와! 우와! 정의! 오자 갔다! 아니면 성호영 시리즈가 하나씩 다 해봐! 로컹! 성공하자! 아니! 아니랑 근대를 진짜 좋아했어요! 아니! 아니 근대를 젊은! 아니 근대를 젊은! 아니 근대를 젊은! 아니 근대를 젊은! 네! 금대 금대를 금대를 나 뭐 했구나 나 뭐 했구나 아니가 맞아 내가 금대구나 아니 아 궁금하다 이거 이거 너가 내가 해줘 근데 내가 해? 근데 내가 하면 돼? 아 너무 재밌어 보여서 궁금하다 너무 재밌어 아니 일단은 일단은 여상이 일단은이야? 얘기해 아 계속 얘기해 2단일 수도 있고 3단일 수도 있고 약간 야 끝났어? 난 멤버들 너무 잘하는 거 같아 난 멤버들 너무 잘하는 거 같아 난 멤버들 너무너무 잘한다 아니 그냥 우리 다 아 왜 이렇게 아니 아니 멤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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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모두까지 못하는 거 같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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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형도 좀 형도 좀 얘기 좀 해봐 난 뭐인지 모르겠어 나는 말투가 없는데? 어때? 여러분 일단 여상이 여상이 그럼 또 어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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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틴 선배님 음악의 신 맞네 아 저거니 근데 근데 그거 맞는 줄 알았어 5 6 3 난 음악의 신이 있다면 음정 하나 하나 도와 보자 응? 오빠 왜? 진짜로? 야 거기까진 얘기 안 해도 돼 정말 실례지만 지금 내가 형은 나이까지는 못 외워가지고 진짜 빠른 생일 친구 이런 걸로 따지면 그 친구도 나랑 동갑이다 그러면 그 강아지 하시는 강의영우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칭탱했어서 저 강아지 진짜 좋아하고 하는데 너의 2부 킥덧 드럼 마이 고인 디쇼 탈나라까지 고 야이 고 미치포 아야야야야 춤만 춰 야 이거 윈디쇼 푸르모 푸르모 맥끝랑 자에게 미친 폼 아 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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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화 탈락! 이렇게 해서 민트 최상 근데 this important thing is just like this I know, I know, I know Yeah, let's go OK 오 초콜릿! The chocolates are there, but important thing is I bite the chocolate around Like this And eat like that Same thing That's the step of San's version Try this Oh, anytime We join the time, twerking time Yeah Twerking time? Twerking time Twerking time Show your twerk, jungle Let's go, okay! Let's go, man! What do you want to eat? If you have one thing that I can eat If I can eat one thing that I can eat It's pizza Pizza Pasta What pizza? Pepperoni pizza Oh,雪 Pasta Let's go, schooist How I fit I love to eat Yeah I love to eat Uh, but have to eat If you come,IX time a day Um, extender